그게 제 이 갓 아 교분 어디갔어 오메가밥 좀 볼래? 나도 거스름이 있나 하고 손톱권 슬봉이면 개축 히키유 알파바 좀 볼래? 알.파. 거대 저맥투성이 등장이오 알파 알 알 센세 대결 급소 중돌강타 급소 알파? 아니야 어 변화 장법 장법 외전 육체수양 앵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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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눈 강화알파 사이죠 미 앵앵 제3 왕 휘 싸다 1코 12 딜스냐 예 끄덕끄덕 아카베코 아니 섬탑은 걸어다니기만 해도 버섯같은거랑도 시비가 붙는데 어떡해 여기서 이딴 데서 어떻게 사냐 꼬마 때려 숭배 헌신 여류 호호 니 딴 데서 탈출해야지 추워를 4평 짧게 당기 제3의 눈 잡혔으면 포션으로 잡았을텐데 제3의 눈 잡혔으면 포션으로 잡았을텐데 제3의 눈 잡혔으면 포션으로 잡았을텐데 제3의 눈 잡혔으면 포션으로 잡혔다 교훈 오메가 쓰고있으면 교훈 쓸 수 있나? 룬피 쓰면 쓸 수 있겠지 이거 그냥 불이나 보면서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데 엘리트가 꼭 길을 막고 피를 보려고 하는구만 살려줘 아하 할파 안 썼어야 했는데 실수다 실수 격분교훈 내평 하면 되는데 아 습관성 알파 때네 체력 손해를 얼마나 본거야 아니 올강화 뜬 다음에 변화가 되네 계속 마요가 뜨네 여기서 마요가 뜨네 이러다 또 수월바요 하는거 아냐? 나의 어디감 맹공? 있네 나의 어디갔냐? 나의 어디갔냐? 무료 공격파워 오메가 벌써 안쓰는데 역시 오메가는 아닌가 식권 어휴 역겨워 발출 잡기 진짜 힘든다 이건 몸부림 덱인가요? 아닐걸요? 격분 떴으면 잡았지 격분 잡히냐 안 잡히냐가 쟁점이었는데 잡혔네 해 시계 룬피 해 시계 봐봐 디펙트 만났을 때는 얘네 3번 만나서 3번 다쳤 턴에 23딜 때렸는데 왓챠 만나니까 조용해지는 거봐 분노소설 분노소설 잘해 아잇 아잇 들어가왜라잇 사릅강아지도 법무서운줄 안다는데 룬피 해 시계 지수 냈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딜량이 좀 더럽네요 딜량이 좀 더럽네요 룬피 해 시계 룬피 해 시계 네너뜬 재 정신 후양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전지 전지의 오메가 못 참아 전지 오메가 어떻게 참아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건 무조건 맛있다 근데 저놈의 오메가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아니야 즐겨 안 되는지 가 sj는 라ce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막에서 다 강화할 수 있겠죠. 앵?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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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님. 안쓰면, 법은 아닙니다. 권신 가져가나? 교훈 가져가나? 오메가 더블 못썼다. 이럴 때, 앵, 서수님. 오메가 두 번 더 때리고 교훈 쓰면 되겠다. 냠냠냠. 천신? 안 쳐도 되겠을, 천신은? 아 근데 천신 좀 쓰고 싶긴 하네. 짬통 왔죠. 셋 다 너무 구린데, 비행기 있는데 소주 해야되나? 망치나 주제에. 왓처는 진짜 룬반구 못 잡겠던데? 다른 애들은 어차피 맞을 거 맞는 거지만, 왓처는. 두 배로 맞잖아. 상점 가서 제거를 보자. 엥? 얘네들 첫 턴에 안 때리는 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하하하 씨. 어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정신 수용해서 베타 나오면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업. 그 업. 뱅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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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티라는 어둠이와 그걸 막는 왓처. 뱅글빙글. 수비가 너무 많아. 그 업.. 뱅글빙글. 그 업체로 사기. coin펫지. 뱅글빙글. 뱅글빙글. 그가 저 강림밤 요 요 육성 신성화 보통 받으면은 요거 한방컷인데 기적강원에서 일에너지 넣을 수 있음 첫 턴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나잇 나잇 딜 센다 트루 더블 오메가 어 교훈이 왜 스스로는 강화를 안하냐 룬피구사는 좋구요 돌겠네 이거 큰일났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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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이... 활동해야 확실히... 더 편하구만... 아잇... 교훈강 못보나... 아잇... 교훈강 못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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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로피 소주가 엔트로피도 먹고 과일 주스도 먹고 잘 먹네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왔소 아니? 얘는 바싹 넣을 생각이 없네 아니? 있네 눈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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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퍼 되게 스절데기 없이 뺐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거 무지갱이 강어유물 먹었으면 비상단추가 아닌가 오메가 플러스 쓸 수 있었겠네 오메가 플러스 쓸 수 있었겠네 필요한 카드는 대답이 되고 타격만 잡혀 파격에 내면 수비만 잡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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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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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 돌리고, 전천. 전지 천신 돌리고, 전천. 아 그 결합 로봇팀 튜브에 한편 올리려고 온 이 카드 저 카드 집어본 식량 부족 위철 유튜브에 한편 올리려고 온 이 카드 저 카드 집어본 반찬 투자 반찬 투자와는 맞춰 먹고 살 수는 있음 킹셀 갓 머니의 복제 포션 너무 아쉽고 아잇 되나 이거? 오메가 졌는데 왜 이래 초소양 뒷백가 다섯 마리 안 나오나요 자기 아닌가 사기당하는 입장 던지 오메가 쓸 때가 아니라 천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를 를 를 를 를 그리고 를 에이 마요도 안걸렸고 손절도 안걸렸어가지고 약화를 얼마 못걸었네 약화에 빠져나가고 손절도 안걸렸고 손절도 안걸렸고 손절도 안걸렸고 손절도 안걸렸고 손절도 안걸렸어 적분안에 인공물 4개나 깔 수 있어 글쓰seen 세조 심장아 어리석구나 오메가 던조킬 옴... 하이랜더였어? 아니 1막부터 오메가 써서 끝까지 잡았으면 오메가 덱이지 같은 논리로 모든 덱은 등반자의 골칫거리 덱이다 반박시 승천하즘